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5명이 다쳤습니다.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휴대용 가스조리기로 굴을 삶다 부탄가스가 폭발해 자리에 있던 이모 씨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2명은 철과상을 입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조리 중이던 용기가 과열돼 가스통이 터졌고 그 충격으로 뜨거운 물이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